자 김민섭 선수가 왼쪽에서 2대1 싸움이였는데 이겨내고 크로스까지 보여줬어요. 네. 자 빠르게 나가보고 있는 강릉이구요. 그렇습니다. 자 강릉. 아 좋아요. 자 깊은 위치. 자 흘렀고. 페르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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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르난도가 해결해줍니다. 자 스코어 1대0. 강릉 시민축구단입니다. 결국 이 답답하다는 풍에서 방점을 찍는 선수는 페르난도입니다. 그렇습니다. 강릉 극장이 열렸습니다. 페르난도가 목이 말랐던 강릉 시민축구단 팬분들에게 시원한 물같은 득점을 선수합니다. 네. 결국 이 측면 공간을 계속해서 열어놓았던 것이 이 실점으로 확인이 되었었구요. 네. 페르난도 선수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죠. 그렇습니다. 윤동권과 함께 티가웃 셀러브레이션. 페르난도가 강릉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습니다. 자 말씀해주셨던 측면에서 크로스 장면이었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터치도 잘 가져간 이후에 마무리까지. 와. 베르난도 완벽한 득점. 그리고 더욱더 완벽한 셀러브레이션입니다. 네.